바라만 보고 있어도 내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은 천연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장, 캐주얼, 어느 복장에 착용하셔도 포인트로 굉장히 부각되는 목걸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집트의 마지막 파라오 누군지 아시죠? 클레오파트라가 가장 사랑했던 보석이 이 에메랄드거든요 에메랄드는 고대부터 재생과 치유의 돌로 여겨졌습니다 생명의 색인 녹색은 자연의 재생 능력을 나타내며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어졌습니다 태양빛이 강한 이집트 이쪽에서는 이 에메랄드를 선글라스로 착용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메랄드는 고대부터 굉장히 귀하게 여겨진 보석입니다 이 목걸이의 정말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사이즈 걱정 절대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뒤에 달려있는 이 연고리 조절기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사이즈에 착용할 수 있도록 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물을 하실 때 목걸이 체인 길이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보석 간별서를 발행했거든요 여기에 천연 베릴 에메랄드 그리고 천연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목걸이가 맞다는 확인서를 발행했기 때문에 더 안심하시고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한피스가 제작이 되어 있는데 이게 판매가 되고 나면 한 4주에서 5주 정도의 제작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혹시나 이 에메랄드 목걸이를 구매하시려 하시면 좀 시간을 여유 있게 잡고 구매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홈페이지나 스마트 스토어에 올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목걸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전화 주시거나 카카오톡으로 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의 보석, 이 에메랄드 목걸이 착용하시면 정말 편안함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보석이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인생 조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